문장을 하나씩 보자면 나는 시-환 시-환은 좋아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니 라는 단어는 바로 너 라는 뜻이니까 라고 얘기하면 나 너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장 끝에 지금 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좋아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 연습해 보실게요 나 너 좋아하게 됐어 가 되는 겁니다 이후 내용이 궁금하다면 말하자 닷컴으로 오세요